정식 씨를 보니까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생겼거든. 네? 저희가 예전 활동 모습을 다 봤습니다. 우리 다 알죠. 지금이 더 어려 보이세요. 지금이랑 비슷한데요? 나 때는 정식 씨 나이대면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확 찾아오고. 눈기는 진짜 너무 많은데. 오빠 이거 있잖아. 내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다.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. 아니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기본이고. 정말 백포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해요. 정식이라도 한 명 잡으려고 저는. 둘 다 됐을까 봐. 아니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기본이고. 이런 상황이래요 지금. 아 자기가 생각해. 좀 자극적이다. 아니 본인 사진인데 뭐가 자극적이라는 거예요? 본인 사진 뭐였는데. 그러네 본인 사진한테.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. 손이 회원할 때 이렇게.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바로 찍어서. 아니 제가 비슷하게. 아니 비슷한 지심을 만들어? 젊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.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. 아니 제가 잘못 찍어서. 이종식 씨는 좀 괜히 왔다 싶을 거예요. 타이밍을 좀 잘못 갖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. 한 시간 뒤에 올 걸. 아유 그래도. 어 좀. 운동 좀 하고 싶어가지고. 그렇죠 네네. 어떻게 내가 운동하면 조금 뭐 멋있어질까? 아우 당연하죠. 나는. 다른 사람 원하지 않아. 오르지. 벌써 겁난다. 아늘도 시발투 채워가 내 꿈이 왔어. 어떻게 해. 저거 너무 악의적인 합성 아닙니까. 예 이게 지금. 안 올 때는 저도 못 만들고 있는데. 안 되는 거야? 아니 지금. 실력이 없구나. 아니 아니 아니. 만들면 안 되죠. 그럼요. 그렇게 해야. 왕관장인지. 아이고 그럼요. 만들어드려야죠. 그거는 내 자신 있어. 악으로 깡을 대. 악으로 깡을 대.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딱. 같은 체질인 분이 딱 오셨어요. 아 좋지 당연히 운됐습니다. 한 번 둘러보시죠. 둘러보고. 엄청 둘러도 되더라. 아이 자신했지. 한 번 해보자 우리. 네. 어느 정도. 체육관을 좀 둘러보시죠. 네. 저희가 상태가. 형식 씨가 많이 정색을 했더니. 한번 보시죠. 아 운동까지 깡으로 깡으로 하는 거 유지되면 무슨. 뭐가 있어.